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터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디자인으로 굿즈를 제작하고 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신개념 POD 플랫폼인 오라운드라는 브랜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굿즈라고 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든 간단한 아트워크 이미지나 직접 찍은 사진 등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상품들을 제작하고 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요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핫한 플랫폼인데요. 저도 이번에 직접 디자인을 해서 굿즈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굿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고요. 또 쉽게 영상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굿즈가 될 이미지를 디자인할 거예요. 제가 제작하고 싶은 굿즈가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후드 집업, 에코백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각각 아이템에 공통적으로 어울릴만한 귀여운 디자인을 하나 그려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사용해서 그릴 건데 아트워크 만드실 때는 캔버스 크기를 최대한 고해상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크기로 저는 만들어놨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저는 위를 모티브로 해서 강아지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그리려고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도 새로 만들고 눈도 이렇게 그려주고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오라운드 통해서 상품으로도 제작이 되고 또 판매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캐릭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허리도 다른 강아지보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했고 귀도 크게 미르처럼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리는 짧게 그래서 이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만들 굿즈들에 맞게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폰트를 적는다든지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굿즈에 들어갈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라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할 건데요. 회원가입만 하면 어려운 절차 없이 셀럽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미리 가입을 해둬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셀럽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 줄게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등록이 간단하게 완료가 됐고 이제 제작한 아트워크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돼요.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 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쪽에 아트워크 이름 태그 설명 작성을 해 주고 마진율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워크를 등록하고 나면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종류가 100여 가지가 있어요. 티셔츠나 폰케이스, 스티커 등등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양한 상품에 이 아트워크를 적용해서 편집을 해서 상품 스타일을 정할 수 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후드티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기나 위치까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가장 비슷하게 맞춤형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후드티랑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에코백까지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제작하고 싶은 제품들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익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진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10%로 조정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상품을 등록하고 또 마진을 조정해 보니까 수익이 얼마나 생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후드티 네이비 컬러에 화이트가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굿즈들을 실제로 제가 직접 주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굿즈를 주문하려고 보면 예상 출고일이 뜨는데요. 이렇게 제작부터 주문, 발송, CS까지 한 번에 5라운드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디자인하는 거 제외하면 여러분들은 딱히 신경 쓸 부분이 없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만든 굿즈들을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결제를 해볼게요. 도착하면 바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굿즈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박스에 왔는데 일반 박스가 아니고 되게 선물같이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 왔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있는 부분을 뜯어서 한번 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문한 제품은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후드 에코백인데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짠! 우와! 이렇게 박스를 열면 엄청 하나하나 되게 정성스럽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우와! 예쁘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예쁘게 배송될지 몰랐는데 정말 선물 받는 것처럼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항상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에어팟 케이스부터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투명한 케이스고 얘는 실리콘 케이스예요. 먼저 투명한 케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봉할 수 있게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진짜 귀여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짠! 이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실리콘 케이스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헐! 이건 더 예뻐. 솔직히 저는 투명이 더 예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예뻐요. 이게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인데 막 먼지가 잘 붙는 그런 실리콘 재질이 아니고 되게 매끈매끈하고 약간 웨트한 질감의 실리콘이에요. 짠! 너무 예쁘죠? 제가 에어팟을 매일 사용하는데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사용할 때마다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완전 만족 만족! 그리고 다음은 에코백이 먼저 위에 있으니까 에코백부터 한번 볼게요. 에코백도 이렇게 지퍼백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졸귀탱! 짠! 이거는 좀 디자인에 다르게 했어요. 약간 글자도 써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사이즈가 엄청 넉넉해서 진짜 맥북 가지고 다닐 때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넓이도 꽤 두꺼워서 수납도 엄청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 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에코백 보시면 프린팅도 되게 잘 됐고 실용성이 진짜 좋은 굿즈인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제가 만든 거라고 자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드티예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기모 후드 집업이었는데 집업보다는 후드티에 이 이미지를 넣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드티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퀄리티 진짜 좋다. 제가 기모로 선택을 했거든요. 딱 지금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면도 똑똑하고 이렇게 봤을 때 후드티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짠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기모 후드티를 입고 왔어요. 지금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후드티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프린팅 상태도 좋아서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특히 우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주문해서 입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다양해서 커플티나 가죽티를 만들어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르 산책시킬 때 입으려고 샀는데 기모라서 되게 따뜻하고 딱 지금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문한 굿즈 중에서는 이 후드티가 제 원픽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오라운드를 통해서 직접 굿즈도 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정말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나만의 아트워크만 잘 구상을 한다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도 가능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자체 생산 시스템과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서 제품 퀄리티도 좋고 또 배송도 빠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점도 없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익까지 창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또 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고 관리나 대량 생산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까지도 진짜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제품들만 만들어 봤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상품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서 새로운 아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제품도 만들어 볼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굿즈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오라운드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제가 제작한 아트워크 상품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품 제작이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봐요. 안녕!